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왈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아도 제가 직접 찾아가는 영상입니다 어느날 한투에 메일을 받았습니다 애니메이션 리뷰를 해달라는 메일이었는데 명작 중에 명작이라고 하더라구요 자 여기 보시면 왈도님 이 애니보고 리액션 부탁드려요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명작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왈도님의 감성이 어떨지 궁금해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바로 복근호 피코인데요 한글명으로는 나의 피코라는 뜻입니다 복근호 피코는 총 단편 3가지로 나뉜 애니메이션인데요 각 화마다 지브리의 감성을 쏟아보었는지 저는 보면서 눈물 콧물 질질 흘렸습니다 또 보라고 하면 울 것 같아서 다시 못 볼 정도로 명작 중에 명작입니다 특히 제가 손꼽히는 씬은 1편의 차 씬으로서 차 안에서 서로의 감정을 깨달아가는 아 조금씩 깨달아갈 때는 그만 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안봐도 상관없지만 만약 보게 된다면 영상으로 꼭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왈도님 혼자 보는 것보다는 다 같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여기 여자도 있구나 복근호 피코에 나오는 여성분이십니다 DC 애니메이션 갤러리에서 추천받았을 때 맨날 상위권에 드는 작품입니다 꼭 봐주세요 라고 적혀있네요 음 안경연가 굳이 유튜브로 올려달라는 건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이거 리뷰해드리겠습니다 희망이면 고래영이랑 애니메이션 잘 보는 저퍼리도 게임을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럼 보러 가시죠 보면되요 맞춰라라라 화이 royalty 모르겠어요 모르 squid 밤으로 너무 많네 uckles 남자야 저거? 남자인 거 같은데 예쁜데? 이쁜데? 아 예쁘잖아 솔직히 아 튀어나온거 봐 얘는 왜 이런 옷을 입고 있어 남자면서 여자인척하는건가보다 이제 좀 남자같이 입었네 그나마 남자같이 입었네 저게? 쫄쫄이 이거 튀어나온게 아 냄새 맡았어 남자야 핥지마 왜 먹여줘 핥지마 얘 정신 상태가 아닌 정상이 아닌데? 뭐? 왜 모름표야 으아ALK nineteen 빠를들 이거 아닌거 같다 이거 어떻게 올려 어 쿰박쿰박 얘 남자였던거 몰랐어? 몰랐던같은데 Communication 보기보다 대단한데 서울 대단한데 보기보다 대단하지 오우 아 안돼 아 거길 왜 아 조이스틱 잘 맞히는데 게임 좀 했나봐 내가 이거 왜 보고있나 아 아이스크림 흘린거였네 아 이거 아 진심 끄자 남여들끼리 볼건 아닌거 같은데 성 정치성의 혼란 와우 아 아아 차비스! 내가 보고 있는 게 진짜다 와 일곱다 진동무드다, 진동무드 와 대단하네 아이스크림을 할 것 같은데 아이스크림을 와 나 캐터피가 실 뽑는 줄 알았어 미쳤다 그래도 선은 넘지 않았어 넘은 거 같은데? 아니 안 넘었잖아 어디가 선인데요? 그냥 어디가 선인데요? 인형 같아? 남자야 달려있어 달려있어 롱선? 롱선 디그다? 시청을 포기합니다 난 이거 아닌 거 같아 난 계속 놔볼게 이거 어떻게 불려 이거 소리도 있어 핫바 핫바 씹어먹는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야 핫바에서 우유가 왜 나와? 어? 우유 먹었네 우유 먹었네 어떻게 저렇게 많이 나오지? 아 거 거기 졸라 좋아하네 아 이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살았다 이게 정신이 험 와 와 저건 진짜 와 아 거기는 그런 데가 아니야 애야 거기는 거기는 그런 데 아니야 더럽다 저리다 똥 나온다 우리 얼굴만 나올까? 이거 처음부터 우리 얼굴만 나오는데 저리다 똥 나와 아니야 그거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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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파염돼 야야야야 야that 야 아 허허흐흐흥 꺄 꺄 꺄 꺄 안 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po 어떻게 돼요? 마지막으로? 약간 캐롤 비슷했네 좀 다르지만 우주명작 인정합니다 우주명작 피코 우주명작 말피코 이건 다른거죠 우리랑 달라요 아 맞아 얘들은 다른거야 틀린게 아니라 다른거지 다른거죠 우리랑은 맞지 않는거 같습니다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오해하지마시구요 아 영원히 빠져나갔다 아 나 이거 아 힘든데 나 이거 아 이거 볼 수 있어요? 태양의 태양의 기사 피코알